1. IMF 월드뱅크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면서 전과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국 수정 전망치네요. 항상 대체로 제가 10여 년 이런 일을 했는데 올리는 경우보다는 낮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인 즉슨 전 세계가 10여 년 동안에 저성장에 시달렸다라는 얘기도 되고. 왜냐하면 예상보다 안 좋은 게 계속 중첩이 된다는 건 저성장 국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길게 봐서.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나중에는 나아지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사실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IMF 월드뱅크가 어쨌든 전 세계 성장률 그리고 주요국의 성장률을 대부분 다 낮췄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들 조금 높였더라고요. 유가가 올라서.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3.0% 성장해서 2.5%로 하향 조정해서 0.5%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꽤 많이 낮춘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낮춘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 1월만 하더라도 IMF 같은 데서 월드뱅크 이런 데서 코로나19로 타격을 했던 경제가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고물가가 이어져서 이 고물가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사실은 소비가 줄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의존도와 원자재 해외 의존도 높은 한국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도 경기 침체 속 물가 급등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0일 공식적으로 IMF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제 전망을 보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8%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은 얼마라고 그랬죠? 0.5%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는 0.3%포인트 덜 낮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월 전망치는 3.0 성장이었는데 2.5%로 낮췄고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석 달 전에 3.1%에서 4.0으로 0.9%포인트가 올라서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근래에 들어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대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IMF와 함께 W뱅크죠. 세계은행도 지난 18일 날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 4.1에서 3.1. 여긴 더 낮췄죠. 1%포인트 낮췄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의 영향이 반영된 첫 번째 전망치라는 거죠. IMF의 이번 전망치가 다른 기관과 견져봐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쭉 전망한 기관별로 보면 우리 정부는 3.1%입니다. 한국은행하고 OECD는 3.0이고요. 국제신용평가사죠. 피치, 무디스 이런 데들은 2.7이고 SNP는 2.5 이렇게 돼 있는데 IMF가 2.5니까 가장 낮은 레벨. 이 얘기는 가장 늦게 낮춘대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3.1이면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항상 높게 합니다.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적 연구기관이라든지 IMF, W뱅커보다는 높게 잡아요. 그건 뭐냐면 전망 플러스 목표. 왜냐하면 주체니까. 그렇잖아요. 이만큼 하고 싶다. 내가 이제 회장님이야. 회장님인데 정프로가 계열사 사장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해야 되나? 정프로가 회장인데 내가 계열사 사장이야. 그래서 야 올해 전망치 좀 갖고 와봐. 당신 회사. 그러면 내가 아 회장님 2%입니다. 그러면 선수로 일을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목표치와 함께 전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 중에 중앙정부가 하는 그 나라 정부가 하는 전망치가 사실상 가장 높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3.2%, 3.1%로 되어 있는 거를 낮추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막 장밋빛만 하면 정책과 예상의 괴리가 커지면 국민들이 호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파인튜닝하면서 낮추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IMF나 W뱅크 혹은 기타 분석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대체로 예상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평도 나옵니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닌데도 우크라 사태가 성장률 조정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물가 전망치도 선진국에 비해서 영향을 덜 받은 편이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어쨌든 분석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IMF가 이번에 140여 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수출에 의존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산유국 유가 상승 이걸 반영해서 상승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평균보다는 좀 덜 낮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중국의 상하이를 비롯한 일선 도시들의 봉쇄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당장 이제 공급사이드 이런 병목 현상이 우리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크게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중국의 도시봉쇄가 이어지면 전 세계 주요국 중에 한국이 받는 악영향이 손으로 꼽지 않겠나 이런 나쁜 전망들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가 이창용, 한은 총재, 청문회 얘기 그리고 우리 산업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5월 10일이면 세정부 출범이잖아요. 그런데 5월 10일 날 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환경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저성장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싱글 한 가지 숙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성장도 더 올려야 되는 두 가지 숙제. 그런데 두 가지 숙제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서 굉장히 정교한 정책적인 컴비네이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또 새로 구성될 정부의 경제팀은 경제팀 대로 굉장히 정교한 정책적인 컴비네이션. 그걸 이제 폴리시믹스라고는 표현도 합니다마는 그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이창용 후보자죠. 아직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군요.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반대 없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비교적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관가에서도 학계에서도 또 금융권에서도 이창용 지명자의 어떤 펀더멘탈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인정받는 경제학자죠. 그리고 어쨌든 경제학자 중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일들도 전전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받는다. 그래서 청문 통과는 아마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청문 절차가 이창용 차기하는 총재의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기존 중앙은행의 책무에 방점을 두는 그런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 환경이나 또 물가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를 더 급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국도 이른바 빅스텝이죠. 0.5%포인트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 2년은 물가 상승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전제는 1, 2년 동안에 대체로 한국은행 수장이 된 다음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기간이 첫 1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은행에서도 물가를 잡는데 가장 역점을 두지 않겠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됐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서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가계부채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지금 사실은 이주열 전임하는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를 높였던 건 금융 불안정을 가계부채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역시도 추가금리 인상 불가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비교적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에 청문의원들이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장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에 문제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매파적인 그런 언급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계속 그런 류의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책무를 안고 시작할 겁니다. 전혀 없는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2년 동안의 소상공인이라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도 통화정책에 좀 담아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사항이거든요. 50조 원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부와의 굉장히 밀접한 정책적 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소통 강화도 한은의 주요 과제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양을 썼죠.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조율할 거다. 소통하고 조율은 비교적 전임자보다는 잘 될 거라고 보기에도 해요. 왜냐하면 정부 사이드에서 일을 했거든요. 금융위 부위원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료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원활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출범하는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이제 청문 절차 다 끝났으니까 임명장만 받으면 되거든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또 적금이나 예금하려는 분들이 가보면 그렇게 뭐 오른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죠. 올리긴 올렸어요. 그런데 워낙 낮은 상황에서 올렸기 때문에 5대 시중은행이 지난번에 3일 전에 0.25%포인트 하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걸 이제 3영업일 만에 반영을 해서 어제부로 0.3에서 0.4%포인트 정도 예적금리를 올렸습니다. 대출금리만 올린다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고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늦게 올리고 조금 올린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비교적 빨리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보다는 당연히 적게 오르게 되죠. 그건 뭐 예대마진이라는 측면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규진금리 인상 이후에 바로 최대 0.35에서 0.4%포인트 예적금을 올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뉴스를 채택한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 어제도 김한진 박사님이나 김영익 박사님 모셔서 말씀드릴 때 채권 시장에서 아마 기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뭐 어차피 은행 금리가 2% 이렇게 되는데 무슨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미국채 10년물이 종가가 2.9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보세요. 10년짜리 미국채 금리가 3%를 넘어간다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10년물은 더 높고 예를 들면 중국은 요즘 예외로 하고 예를 들면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나라들은 거기서부터 계속 높아지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회사체 같은 크레딧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올라가는 폭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아주 굳은 전망이 있으시다면 금리를 잘 보고 계시다가 채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정점이라고 생각될 때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채권 금리는 비교적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미국채 금리에 거의 연동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미국채 10년물이나 한국 3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다가 3프로티비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정점 찍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신다면 바로 어떤 투자로 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이 그런 대로 괜찮은 많이 올라가 있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채권을 사시면 되는데 채권 사기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채권은 개인들이 사기는 어렵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예금을 드는 방법이 있는데 예금은 사실 유동성이 없어서 만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예금? 예금도 채권이나 마찬가지죠. 확정된 금리가. 그런데 낮잖아요. 그런데 예금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대 예금 들었는데 금리가 인하돼서 2%로 금리가 인하되면 그것도 저의 이익인 이익이죠. 그런데 유동화를 못하기 때문에 채권을 하셔야 되는데 채권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한테 방법이 있어요. 채권형 펀드가 있어요. 그걸 펀드 매니저들이 회사체도 사고 국채도 사서 수익률을 주는 건데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증권회사 오프라인 쪽에 PB나 세일즈맨하고 컨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은행에서 파는 소액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500만 원, 천만 원도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셔서 갖고 계시다가 정말 많이 빠졌다. 수익률이. 그 얘기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그때 환매도라고 하죠. 매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채권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정프로가 어젠가 그젠가 얘기를 한 번 하던데 채권 실전 투자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좀 해봅니다. 채권 ETF 같은 것도 편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채 10년물, 채권 다 있습니다. 큰 것들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또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 잦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